네 가지가 있죠. 그 밑에 보니까 일단 보면 영유아용 식품, 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있는데 뒤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참고 마시고 앞에 영유아용 식품 이거 밑줄 치는 거죠. 그리고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그리고 3번 특수의료용 식품 다음 페이지 보시면 4번 임산부 수유부용 식품 이 네 가지가 있죠. 이 네 가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상을 해보는 거죠. 그럼 네 가지 임산부 수유부를 포함해서 임산부가 되겠죠. 임산부가 아기를 낳으면 영유아가 되겠죠. 영유아 우리가 보통 6살 때까지를 영유아로 영유아는 가태어난 아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아는 6살까지의 아이들을 말하거든요. 영유아용 식품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건강약자되죠. 임산부 아기 놓고 나면 몸이 부니까 다이어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체중조절이 필요하죠. 체중조절이 쉽지 않으니까 특수의료가 되겠죠. 특수의료용을 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서로 연계되는 거죠. 임산부를 중심축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상하면 네 가지. 그러니까 이건 외워야 되겠죠.